마 에잇 에잇 내가 에잇 이 호프집 사장 최민식입니다 에잇 니들은 뭔데 여길 개판으로 만들어 놓노 에잇 동청회 그 회장 어딨어 아이 저희 회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신지요 내가 임마 어저께도 네 회장이랑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했어 저번주에 실시간 4위까지 올랐고 아이고 기분 좋으시겠네 근데 댓글에 뭐 아싸 아싸가 뭔 뜻이고 최정민 아싸가 있었어요 아싸가 뭔 뜻이고 나쁜 뜻 아니다 그거는 아저씨 사인해주세요 아싸 나으리한테 사인받고 싶다는 얘기지 아싸 아 아이구 최정민 아싸 이건 마 대한민국cis 아싸 야 에잇 내가 마 꼬비게 젤 아싸 야 에이 사인 다 받으러 춰놔 아 기분盗다 나는 오빠가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하 사약이나 줄 아시가 사약이나 주자 컴장 judge 음 잔뜩 먹으라 뭔가 문제가 있다 뭐야 아직만 왜 이래 그랬다 지난주에는 최성민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가 4개나 올라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검색창에 최성민 이미지를 쳐봤지만 그의 사진은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던 걸로 추정된다 어...하지 말고 누가 내 사진 좀 올려줘라